1분 hope 네네, 저번에 우리가 Your Personal Color 네, 그때 제가 진짜 제정신 아니고 그냥 그때는 어 우리 아침 9시 아침에 쇼핑 가자 오늘 근데 이렇게 아침 오전 9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샤영 팀이 특별히 우리한테 준비해주시는 스페셜 기프트 기프트 엘렌 수리만의 공간 이제는 들어가서 마음껏 쇼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색깔 페이지 블루 아니면 페이지 핑크 찾고 있어요 어 괜찮은데? 페이오 형 페이오 어? 갖고 싶은 걸 다 사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 바스켓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너 바스켓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페이오 이 바지에 붙지 않아요? 너 바지 쌀 거야 어? 룩 형 집중하고 있어 잠깐만 이것도 예쁘다 어때요? 진짜 찐 쇼핑 지금 선생님 이거 잠깐만 여기 놔두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제가 잘 어울리는 색깔 다 입었으니까요 이제 건구하는 것처럼 이제 다 쑥쑥 머릿속에 오! 완전! 테니스텐이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형 진짜 맛있네 형은 막 먹으면 이제 쇼핑 시작하는 거야 이거 예쁘지 않아 하영 빨리 이거 괜찮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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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예쁘다 헤헤 한번 대 봐도 돼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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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같이 않아요? 뭔가? 헤헤 대.. 대학생 느낌? 잠깐만요 헤헤 헤헤 있나요? 여기 안에 헤헤헤 헤헤 뭔가 없을 거 같아요 헤헤 어, 있네 맞네? 이건 괜찮다 헤헤 그냥 이거 하나 드릴게 예쁘다 어? 아니면 이거 대! 오케이 지금 골라주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결코 안 있는 수강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대박이다. 재밌어. 와 진짜 오랜만에 저 진짜 1년 만에 쇼핑해요. 요즘 료리언 좋은 삶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장난감과 사료 살기 위해서 오늘 뭔가 아빠 데이. 방금 봤는데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색깔 핑크색. 아 그리고 제 생각에 올해는 녹색. 이런 색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녹색. 아야 어렵다. 오 마이 갓. 이거 예쁘다 색깔. 피씨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살게요. 근데 이거 사면 제가 입어요. 너무 맛있어. 아니야. 아쉬운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옷 살 때 생각해야 되면 그러면 안 사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진짜 원하고 싶지 않은 옷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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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더 어두운 귀인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젠 귀에 열면 저 귀인 너무 없어서. 아쉬워. 아쉬워. 제가 자주 하는 모습. 뭐 이거 예쁘다 하면 딱 이렇게 보고.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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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1% 아쉬운 느낌 있어. 건강하는 모습. 해설. scaffå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냥 조금 느끼하잖아요. 패스? 네. 네. 패스입니다. 저 한 번쯤 기회되면 쇼핑하면서 춤추고 싶긴 해요 오! 괜찮다, 예뻐 우리 백현이 형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예뻐 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괜찮네, 이거 이런 모자 아마 많이 안 쓸 거 같아 에이, 태형! 태형! 선생님 믿어, 그 거 봐 나, 저 핫 오! 잘 됐어 오! 잘 된다, 이제야 괜찮은데? 괜찮다 이거 뭐 충이병 걸린 거 같아 충이병? 아니요, 원래 있어요 안 피니쉬 시샷? 오케이 바이바이 태형 어디 있어? 오! 하이 끝났어요 너한테 최초 공개로 해주려고 했는데 무슨 최초 공개? 이거 아, 이거? 진짜 예뻐 위에는 호랑이 저 과신 없이 세상에 넌 깜한 색 큰 거 오, 이런 거 어둠은 조그만 할래 내 시작하도 그런 느낌이지 않아? 아니야 진짜요? 예쁜데? 근데 잘 어울릴 수 밖에 없는데 밝은 그러니까 해피한 바이브 밝은 사람은 어두운 색이 왜 잘 어울린다고? 왜? 아니야 좋아요 원래는 해피한 사람이랑 어두운 거 컨트라스트 한다면 이제 잘 어울린 거지 그러니까 영양은 좀 밝은 거 잘 어울리는 거잖아 근데 성향 좀 어둡잖아 저요? 그래서 잘 어울린 거지 지금 되게 밝게 근데 왜 잘 어울린다? 아 예쁜데 근데 형 이거 아마 딱 한 번만 입어요 한 번만 아 그거 안 사? 그 호랑이? 호랑이 좀 안 살 거 같아 왜요? 그거 예쁜데? 리언루이 깜짝 놀랄 거 같아 이거 더 깜짝 놀랄 거 같아 아니야 그거 그거 리언루이 깜짝 놀랄 이거는 우리 멤버 깜짝 놀랄 괜찮아 우리 멤버 깜짝 놀랄 네 이걸로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몇 개 더 아까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건 아니 알겠지 아 이거다 이거 고민 중이요 어때요? 어때요? 오 위민 이거 보면서 위민 보고 싶어 위민 위민이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오늘 사는 옷이요 이거 록킹벨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추천한 색깔 핑크색 그리고 저 머리랑 잘 어울려서 샀어요 네 그리고 재킷 예쁜 재킷 이거 색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요즘 봄잖아요 그래서 안에 티셔츠 이렇게 하나 입고 재킷 하나 입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선택했다고 했어요 저희 여기 까만 파지랑 하얀 파지 둘 다 하나씩 그래서 이상은 저희 오늘의 페이크 Let's go 결제 네 생영 예 형 하나의 거 사줄게요 어? 어렵지 않아요? 어? 하나만 형 나 이거 샀어요 언제? 이거 샀어요 지금 그럼 같이 커플 하얀색 사 그냥 그냥 I think we we look at the same things sometimes 이것도 같이 이렇게 여자 옷 보니까 의아 동생 보고 싶네요 범인고요 오늘 샤이크 핀데 여기요 이거 예쁘다 영양 아 이거 또 Too late 이거 예쁘지 않나요? 봐봐요 사고 싶어 영양 형 하나 갖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Too late? 네 이젠 우리 오퍼를 스노우 컬러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쇼핑 왔는데요 이젠 또 선생님 마이대로 진짜 잘 어울리네요 모든 옷 맞아요 조금 비틀었지만 이제 뭐 볼매사는 항상 새로운 것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잘했어요 네 진짜 많이 샀네 아니야 근데 방금 보면 우리 가격 비슷해요 아 아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제일 비쌌어요 진짜 어 나중에 비밀할까요? 비밀할게요 왜냐면 이거 비밀할게요 이건 좀 재미있는 콘텐츠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왜 슬퍼 헉? 슬퍼 슬프지 돈 이렇게 많이 쓰고 네 이제 갈게요 undermine 안녕 안녕 넘 bas고 으 быть ضonia 집에 увидеть Medic enfermedad 네 마지막 스포디 regulations 呀 아메라 ikel Ẩ èn